아침 출근깨부터 파란 하늘이 반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한데요. 오늘도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단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겠는데요. 어제도 한낮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오늘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맑겠고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어업활동과 해상 운항에도 양호하겠는데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대조기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와 해안마을에서는 만족시간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늦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